도끼리 이거 도끼리 도끼리 함재기가 종이비행기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죠 마크스 인매만 눈보라 지역 시공의 폭풍 야, 야마토 노리면 되겠네 오예, 야마토 불 저 야마토가 지금 불을 껐거든? 침수 들어간다 침수 들어간다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침수가 안났네 게임이 저 있죠 그리고 아이씨, 야마토 왜 침수가 안나? 올해 4방이랑 맞았는데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캡을 안해 지금 애들이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아이씨, 태그 어이씨 훈 port 이 판 조진 것 같다 쎄하니 느낌 지찍거리는 거 저거 그냥 게임 소리잖아요 어이씨 게임 소리요 오우 침 있어 깜짝이야 아 왜 불이 안나냐 이거 뭐 너프 먹었나? 파재율이랑 침세율 왜이렇게 안나냐 워게이밍이 또 워게이밍 했나본데 도깨리라고 또 너프 했나봐 몰래 그것도 항상 이런식이지 뭐 좀 더 워게이밍 했나봐 그 다음은 좀 더 워게이밍 했나봐 지금 시작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휴 비판도 진거 같으니 달립시다 그냥 답이 없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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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으음 아 Sigour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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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6은 채팅창을 카톡방이라고 생각 안했으면 좋겠어. 알겠지? 경고 한번 받은거야 이미 처신 잘하라고 알겠지? 위치에서 공격 으깨 전진항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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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셀룸 진짜 아프다 전진항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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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진항atable 에스웅이 하나 컷 깜짝이야 다 떨어져가지고 네고도 일부 회복 중 야 안돼 기어링 온다 흠 아 ㅈ됐다 이거 안돼 야 도와줘 뒤에서 올텐데 이제 어렸어 흠 빠져나가나? 지발 사나 이거? 어? 어이 드리프트 흠 5분 토벼도 스토어 버터 야이씨 아잇 아잇 나 걸렸어 근데 지금 셀넘 어디갔지 이거? 셀넘 이거 어디간거야? 야아 두리부토 셀넘 저기있네 빨리 죽여 이거 나 죽여 오케이 굿 잠깐만 잠깐만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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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나 탐구로 온다 탐구로 온다 살려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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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오우 야 버텼다 대격기 출동 저 섬뒤에 그대로 있거든? 복수에 비행단이 간다 와 이 판을 이기네 어떻게 비빈거지 도대체 내가 안 죽은게 결국 이렇게 된건가? 아 이게 김치 피자 탕수육의 미력? 어떻게 이겼냐 이거? 뭐 2등이야 나? 뭐지? 아니 이게 초중반까지는 분명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왜 이긴거지 이거? 브루고노가 잘했나? 이 친구가 1등인데 그러니까 할란드 잡은것 때문에 비벼진거야 이게 지금 구축함 그 잡은거 와 난 그냥 반쯤 포기하고 달려든거거든요 앞에 게임 GG다 이거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신기한데? 절망적인 판이었는데 이겼습니다 이곳이 김치 피자 탕수육의 위력 막스 인멸만 어떻게든 끝까지 살았구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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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